자신 없다, 피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주더라도 좀 까다롭게 우리가 주자, 주고 상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드도 절대 제 카드한테 안 밀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마음가짐도 그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지금 경기 결과는 그렇지만 연습 같이 했을 때 그렇고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고 좀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팀 상대도 이겼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기력 쪽으로도 굉장히 좋았고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줘서 만족하고요. 선수들이 이번 계기로 좀 더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는 걸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대 팀보다 그냥 뭔가 저희가 이제 이겨야지 좀 더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겨가지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집착했네.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승부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착을 했었네요. 선수만. 진화는. 일단은 여러 가지 코치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선수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이제 이게 어제도 오늘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새벽 늦은 시간까지 뭐 한 새벽 5시였나? 네. 5시까지도 잔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선수들은 잔소리를 들 수 있는 만한 뭐 피드백들을 좀 라인별로 혹은 상차세를 나눠서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게임적인 것도 인게임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인드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이제 임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효과가 뭐 결과로는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잠깐 듣기로 잔소리였다. 아 잔소리 너무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일단 잔소리로 생각했다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요. 뭔가 샌드박스 전 전날에 감독님이 상대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기 때 딱 그걸 안 해서 그 부분을 생각을 덜 해가지고 져가지고 어... 저희 선수들 다 같이 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멘탈적으로도 좀 급해진 것 같고 해가지고 같이 멘탈 다 잡고 열심히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일단 대회에서 제카 선수가 사일러스, 아칼리 같은 챔프들을 잘 다루는 걸 알아가지고 그 챔플들이 나오는 구도는 최대한 피하라고 생각했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챔프들은 제가 다 자신 있어가지고 그 구도만 그냥 안 하려고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보태자면 자신 없다 피하는 이런 의미기보다는 주더라도 좀 까다롭게 우리가 주자 주고 상대하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드도 절대 제카한테 안 밀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마음가짐도 그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멘탈에 맞게 플레이 했고요. 저희 조합에 맞게 플레이 했고 그래서 각자 역할들을 잘 지켰고 그게 좀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운영적인 부분에서 시야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좀 더 잘 됐다. 지금 그래서 이게 계속 된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걸 이렇게 해낸다 그러면 계속 잘 좋은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룬에 대해서 아직 고민이 많긴 한데 근접 챔피언 상대로 사이드 가면은 주도권 잡기 조금 애매해져가지고 뭐 리안드리 템이라든지 그런 거랑 정복자가 시너지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이드 가서 조금이라도 더 주도권 잡으려고 저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기고 말하면 너무 피미가 돼서 얘기를 지난 폐사인터 때는 하지 못했었는데 농심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간 게 좀 걸려서 그 또 리안드 선수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가고 뭐 이제 링계를 맞다가 막 좀 안 좋은 호흡곤란도 오고 막 이래서 막 연습을 또 며칠 동안 못했어요. 이틀 동안 못하고 경기를 샘박전을 저희가 하고 그리고 또 이틀 동안 또 잘 추스려가지고 연습을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 준 선수들 선수들 모두가 좀 고맙다는 말을 지금에서는 하고요. 그럼에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파이팅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점점 발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경기 승리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다음 경기 준비 잘 해가지고 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